ETF 말고 또 하나의 대형 호재라는 FIT21 약간 쇼핑몰 이름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FIT21 이 명칭이 진짜 길어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0... 엄청 희황찬란하게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법입니다 이게 작년 여름에 하원의 농업 및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번 달 초에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고 표결을 붙이게 된 건데요 이게 아까 저희가 초당적 법안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공화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애초에 발의할 때 참여를 했고요 이번에 통과할 때도 보시는 것처럼 208명의 공화당원과 71명의 민주당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가 된 법안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많이 찬성했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진짜 많이 찬성했죠 보통 크립토 법안은 민주당 거의 한 자리 수나 10자리 20몇 이렇게 되는 그래도 초당적이다 이러는데 지금은 71명이 했으니까 반대표가 133명인 거 보면 진짜 많이 찬성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게리 겐슬러 의장은 대놓고 이거 반대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 수준이 아니던데요 뉘앙스 차이긴 하지만 비난에 가까운 네 게리 겐슬러 의장은 거의 비난에 가까운 블로그 글을 이따만큼 올렸고요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거다 저희가 첫 방송 때 목요일 라이브 첫 방송에 다룬 법안과는 다르게 거부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더리움 ETF의 트리거가 SAB 121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거부권 행사한다고 공개 발표하고 나니까 폭폭풍이 장난 아니거든 말이 많거든요 말이 많고 비지율 떨어지는 게 폭폭 보이는 거죠 큰일 나겠다 이제 반년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안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디지털 자산 이제 우리 암호화폐 그거를 사실상 저희가 논란이 되는 게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게 계속 쟁점이 되잖아요 근데 이 법안의 내용이 사실상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그리고 상품으로 되면 당연히 규제 관할 기관은 SEC가 아니라 상품거래위원회인 CFTC로 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디지털 자산을 분류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뭔가 적용을 할 때 그러면 최근에 SEC가 증권법 관련해서 지난해 5월부터 미친듯이 코인베이스도 소송 걸었고요 바이낸스도 소송 걸어갖고 장평자오가 지금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정 몇몇 코인을 아예 지목을 해갖고 얘네는 증권이니까 이걸 가지고 거래했던 거래서 두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식으로 미등록 증권에 대한 브로커 딜러 관련한 걸로 소송을 걸고 그거를 운영한 회사를 또 따로 소송을 걸고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발행한 톤도 SEC가 소송 걸어 뭐라 해가지고 프로젝트 결국 그만하게 되고 이렇게 된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정말 무던히 그걸 신경 쓰고 그러니까 일종의 컴플라이언스죠 규제 관련된 거를 세운다 코인 업계에서 그럼 이거는 증권에 안 걸리는지 체크하고 그 나라에 한국에 진출하면 로컬법을 또 신경 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EC 입장에서는 기존의 하위 테스트라고 해서 옛날에 오렌지 농장 관련한 소송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몇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맞아요 제3자의 이익을 기대하는 이런 게 있어요 금전투자 계약 어쩌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위라고도 하고 하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SEC는 자기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속된 말로 두드러 패고 싶은 느낌이 있겠죠 가뜩이나 지금 말 안 듣는 곳이 천지인데 사고 많이 치고 자금 세탁 안 되고 또 해킹 당했다고 그러고 맞아요 불법 행위를 엄청 하고 있다고 보니까 속해지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증권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CFTC는 넣는 짓이 무슨 소리예요 상품이죠 상품이죠 이런 입장이죠 커머디티 맞잖아요 이게 무슨 증권이야 상장 신경 보세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갈라주는 내용이 나왔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 법 안에 법 안에 디지털 자산의 분류 방식을 좀 명확하게 할 거다 그래서 투자 계약의 존재만으로 이 암호화폐에서 발행한 토큰 이 토큰이 증권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안과 함께 자료집을 하나 공개를 했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에 하이라이트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 자료집에 적힌 내용이 이미 발행된 암호화폐 토큰의 시가총액의 약 70% 70%에 달하는 암호화폐 토큰이 이미 디지털 자산 또는 상품으로 인정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게 상품이다 라는 법을 만들겠다 하고 이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 화면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암호화폐가 70%는 상품이라고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위에 이 장표를 만들면서 삭제를 했는데 이제 금융서비스위원이랑 이제 뭐였죠 무슨 농업 무슨 서비스위 농무위 뭐 이런 데서 이 법안을 낼 건데 찬성을 하시려면 이거 좀 보고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이 법안을 내는 이유가 이러이러합니다 개요죠 개요 설명회를 할 때 그 자료인데 현재는 이런데 우리가 이걸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언설틴티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이제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라는 의원은요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있는데요 이분이 이 법이 그동안 저희 암호화폐 발행하던 회사들 기업들 산업에 있는 회사들이 이 증권법을 회피하면서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다 했는데 이 법이 그 회사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왜냐하면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버리면 증권법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건 진짜 안 된다 큰일 날 일이다 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침에 이제 이거 방송 국회 방송 있어요 미국도 국회 방송에서 이거 막 나와서 안 되는 이유 되는 이유 이런 거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하는 걸 이제 방송해주는 클립을 제가 봤는데 이분은 이제 캘리포니아 의원이에요 캘리포니아가 거기에 이제 IT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하지만 크립토를 딱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완전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보다 크립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입김을 크게 받는 지역이고 또 좀 재미있긴 하지만 그렇게 IT 빅테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면서 세금을 이유로 이제 주정부의 수익을 이유로 상당한 잘나가는 것들의 테크를 일부러 좀 많이 거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의 몰락이라는 다큐멘터리도 보셨어요? 재밌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사람들이 캘리를 떠나고 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규제들 너무 심해서 그거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캘리 소속 캘리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이제 맥신 워터스라는 이 의원분이 굉장히 고령이시고 오래 하신 분인데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의사를 공개적인 발언을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가보진 못했고요 이게 484페이지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원하시는 링크를 들을 텐데 여기 밑에 달아드릴게요 해석은 저희는 못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요약본이랑 조금씩 조금씩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요약을 보면요 이 첫 줄에 적힌 게 그러니까 이 법안은 설정합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그러니까 뭐 이걸 디지털 상품으로 볼 건지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뭐 이런 거를 좀 더 명확히 하겠다는 거죠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먼저는 하나는 암호화폐 토큰을 디지털 자산의 상품으로 볼 경우 이거를 상품으로 판단할 경우 상품으로 볼 경우 1번 1번 두 번째는 반대로 증권으로 보는 경우 증권일 경우 2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공동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같이 할 경우 네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 이게 애매하면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죠 애매하니까 이 중복될까 봐 그 경우는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내용을 양기관에 관할되는 그 당사자에 대한 그거 기준을 만들었다는 얘기군요 나도 같이 한다는 줄 같이 하는 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제 이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이 1번 기능적이고 2번 탈중앙화된 경우 증권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상품으로 규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간단하긴 하지만 어렵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쪼겨봤거든요 네 이게 설명을 저희가 장표에다가 막 다 적지는 못했는데 한번 잘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능적이고 탈중앙화되어야 상품이다 라고 했잖아요 기능적이다라는 건요 이 블록체인이 실제로 작동을 하고 그 트랜잭션 검증의 역할을 하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블록을 형성하고 하는 이 역할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해내면 그게 기능적인 거고요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검증자도 있고 그 구조가 완성된 수준으로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기능을 확보하고 있다 기능적이다 펑셔널하다 그러니까 좀비 코인은 안 된다 그거잖아요 그쵸 큰일 날 할 곳 하나 계신 것 같은데 그 다음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가 이제 탈중앙화된 것 이제 탈중앙화된 거라는 건요 이건 기준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탈중앙화 이게 중요하네요 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탈중앙화 되려면 먼저 이 블록체인을 누군가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요 관리하고 할 수가 없고 없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발행자나 관련자가 2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왜 20%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과도한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규제에 좀 관행적인 수치래요 왜 이거 20%를 도출을 했냐를 따지려면 좀 복잡해지는군요 그런가 봐요 예를 들면 일종의 증권시장법이나 이런 것들도 들여다봐야 되고 거기서 참고해서 나온 수치가 아마도 20%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20%의 근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찾으면 따로 영상을 하나 제작해 보고 있습니다 이현지 아나운서가 만들 거예요 네 그렇게 알려드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토큰을 내가 발행을 하는 발행사예요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좋아서 투자를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어찌 됐든 내가 이 정책 반영 일종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재단이 20% 이상 갖게 되면 얘 증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닐 경우는 상품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가 넘으면 증권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 그래서 증권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아까 말한 거에 반대상황 하지만 기능적인 거는 계속 포함이 돼야 되고요 블록체인이 기능적이어야 되는 거는 한결같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이제 통제권이 20%가 넘어가면 증권이 되는 거죠 장표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기셔야 돼요 방금 포의 내용이었고요 아 네 탈중앙으로 얘기했고 20%의 통제권 그래서 여기 20% or 이러면은 이제 증권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안을 보면은 애초에 이걸 보면 증권은 이렇게 되면은 증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20% 이상의 통제권을 갖게 되면 네 어필리에이티드 펄슨 베네피셜리 오운드 관계자가 이걸 이슈한 사람이나 발행자나 관계자가 주식회사랑 비슷한 건데 20% 이상의 비중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안 돼요 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증권으로 직행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드를 쳐주긴 한 거네요 네 20%만 좀 잘 지켜라 라는 거죠 이거 지금 아마도 여기저기서 우리 지분 구조를 파헤쳐보는 발행사나 코인 업체들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러겠죠 좀 이제 20% 이하로 낮추기 위해 그래서 뭐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몇몇 고래들이 자신의 뭘 팔더라 거래소로 이동을 시켰더라 이런 뉴스들이 며칠 사이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 맞아요 고래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네 물론 물량과 관련된 거겠지만 네 그래서 아까 이 증권이냐 상품이냐가 제일 큰 쟁점이잖아요 근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얘네가 또 탈중앙화 테스트라는 거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니까 이 테스트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테스트라고 했는데 이름은 머츄어리티 데이트예요 네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상품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프로젝트 프로토콜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느냐 얼마나 머츄어리되어 있느냐를 하는 데이트 기간을 산정해서 보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품용 코인 상품용 하위 테스트 그렇죠 이런 거군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 뭐 12달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되고 3달 이상의 뭐를 유지해야 되고 6개월 이상의 뭐를 유지를 하면 테스트 통과한 거고요 그래서 너 충분히 머츄어리하다 성숙하다 하면 이제 너 상품 땅땅땅 해주는 게 저 날짜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관리감독을 하는 기간을 산정해서 20% 이상의 지분구조를 가지지 않은 탈중앙화된 이 프로토콜을 요런 요런 조건 아에서 지켜보고 그러면 이거는 코머디티를 관장하는 cftc로 보내줄게 라고 확정할 수 있는 법안이 이 내용이라는 얘기죠 네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네요 아니 물론 당연히 이런 거는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만드는 거니까 다 이게 투자자 보호를 최대한 목적에 두고 만드는 법안이고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치면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촘촘하게 왜냐하면 이게 얼마든지 코인이라는 건 발행과 공급에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유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정말 빠르게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게 코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게리겐셀러 의장이 또 했어요 비난의 목소리를 비판의 목소리를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계속 언급한 하위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이 테스트는 오랜 시간 동안 뭐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저희가 실행을 해왔던 테스트잖아요 이렇게 이미 떡하니 테스트가 있는데 왜 이걸 포기하고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탈중앙화 됐는지 아닌지를 또 테스트를 하고 이러면 사실 이거는 프로젝트가 자체적으로 내 스스로 나 디센트럴라이즈 됐어 탈중앙화 됐어를 자체 검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 법안이 투자자랑 자본시장을 위험하게 한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또 냈죠 근데 이제 뭐 사실 바뀌긴 해야죠 물론 하위 테스트가 제가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1933년에 미국 플로리다의 오렌지 농장인 하위 컴퍼니 관련한 이제 투자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로 이제 미국 SEC 그 당시 미국 정부에서 적용했던 그 사례인데 그러면 오렌지 농장에다가 쓰던 증권법 여부의 기준을 지금 코인에다가 붙이는 게 맞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은 그렇습니다 하위 테스트가 그때 거 그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의 사례와 법적 판결에 의해서 계속 바뀌었고 충분히 블록체인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CFTC가 관장하는 커머디티라는 새로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열어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하위 테스트가 오래되고 옛날 오렌지 농장 거다 이런 걸 떠나서 뭐 그냥 하위 테스트 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겐슬러 선생님께서 좀 반성하시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 통과가 되면 좀 가장 어떻게 될까 문제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가장 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게 아무래도 리플이 되겠죠 리플이 꾸준히 중앙화 논란에 있어 왔거든요 왜냐하면 리플랩스가 XRP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따져봐야겠지만 20%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쟁점이 좀 되기도 할 거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XRP가 조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가장 최신판 증권법 관련된 소송이 XRP 리플랩스와 SEC 그리고 이제 리플랩스의 두 공동창업자에 대한 SEC의 소송인데 지금 약식 판결 정식 재판이 아니고 약식 판결을 해서 빨리 빨리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7월에 개인한테 판 거는 증권이 아니고요 기관한테 판 거는 증권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라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되게 애매한 혹은 리플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는 그래서 리플이 떡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던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정식 판결로 갈 거고 합의가 안 된다면 그러면 이런 뭐야 방금 우리가 얘기한 FIT21 요거를 또 들여다볼 수도 있겠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리플 입장에서는 리플 입장에서는 글쎄요 근데 리플이 애초에 이 법안이 발의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아까 저희가 70% 이상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자료집 있잖아요 거기 위에 문단을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 결정? 판결? 거기서 아니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닌데 기관한테 판매하는 거는 증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가지고 애매하잖아요 토큰은 증권이 아닌데 판매는 증권이다 그래서 여기가 아 그러면은 관련 법률을 제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법률을 제정한 거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게 리플의 소송에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해석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당장 저희도 이건 이럴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일단은 리플이 어떤 운영 방침을 갖고 있냐 그리고 리플의 XRP를 판매할 당시에 그리고 현재의 재단과 운영사라고 할 수 있는 리플 랩스의 어떤 소유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들여다보면 이게 앞으로 어떤 판단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게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라는 거고 사실 리플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나 우리 상반기 안에는 또 뭐가 또 합의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저번에 봤던 뉴스는 합의가 안 되면 11월인가 어차피 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게 돼 있다고 사실은 원래 합의하기로 데드라인 할 때 양쪽이 정했던 게 4월이에요 4월인데 지났잖아요 파트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거가 장기전으로 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저희가 뉴스를 계속 전해드리면서 리플 랩스 혹은 뭐 이런 증권 소송 그러니까 SEC가 지금 작년에 거래소 두 개한테 증권법 소송 건 게 다가 아니고 지금 뭐 컨센시스 뭐 정말 우리가 들어봄직한 회사는 그냥 일단 테크를 다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다 걸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증권법 관련된 소송이 어떻게 진척되느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더림 ETF 현물기반 ETF의 SEC의 승인 관련 여부 판단 내일 아침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부결이 되든 승인이 되든 날 거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승인된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 밤부터 미국장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S1이 이제 승인됐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승인된 거랑 상장이랑 거래 개시는 또 다르기 때문에 BTC는 그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냥 거의 됐다고 봐야죠 되긴 했지만 이더리움은 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보니까 부분 승인되는 거 아니야? 그거 좀 어떤 내용인지는 몰랐지만 좀 기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고 그래서 최종 거래 개시까지는 아직 좀 남았을 수 있다 말까지 더 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SEC의 액션을 한번 고대하면서 기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리 사놔야겠네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초록이님, JM킹님, 그리고 운명사랑님, 업로드K님, 코인플렉스님, 이태우님, 바다 독수리님, 대나부자님, 제이제이님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200분이 넘는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점심시간을 할애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얼른 앞자리 지금 3.7K, 3.8K 정도 되는데 앞자리가 4로 바뀔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예쁘게 봐주십시오 다음 주에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진석이었습니다 이현지였습니다 안녕 안녕